그래서 내세요. 오제 숙제가 뭔데? 뭔데? 오제 숙제가 뭔데? 틀린 거 고쳐서 세 버스 서서 내는 거 오케이 구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하나밖에 아닌데 두 개잖아 두 개 아세요 어? 문장하고 단어하고 두 개 해야 되고 구 라고 써있는 게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씩씩하게 했다 이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누군지 묻고 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구니? 그녀는? 계속해서 누구니? 그녀는? 우즈씨 우즈씨 오케이 민족이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어? 폰 있지? 네 문장하고 오세요 문장 가득